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 오래간만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요즘 하고 계시냐 보니까 여기에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탄핵을 이번에 당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 우선 김홍식 원장 부산에서 30년 내과 개원일을 하고 계시는 김홍식 내과 개원일은 좋은 글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번 의사협회장 탄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이렇게 보니까 탄핵이 성사된 것은 임현택 회장의 그친 말이 아니고 현 사태에 대한 회원들의 위기의식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지난 9개월 동안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의사협회가 품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등장하게 될 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선거에서 상당한 갈등과 반목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전열이 분열되지 않고 단일 대우를 행성해야 될 것이다. 그게 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감투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협회 회장 자리가 대단한 자리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뭐 의사협회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가 확고한 그런 입장을 정하고 그런 의대 정원 문제를 밀어붙이는 상태에서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누가 의사협회장 자리를 앉더라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의료 개혁 사태를 악화시킨 비정상적인 의사협회 회장이 탄핵으로 물러났으니까 의료 내란을 수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의료 사태를 겪으면서 홍준표 시장의 판단력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무뎌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판단은 뭐 제대로 하고 있지만 본인의 이제 행보와 관련해 가지고 윤정부와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행성해야 되니까 본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어느 것이 더 옳은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의료 개혁 사태를 악화시킨 비정상적인 의협회장이 그건 아닌 거죠. 의협회장이 조금 거친 용어를 썼지만 그거는 의료 개혁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그게 기여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래 들어와서 이제 홍준표 시장 논평이 많이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심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의료 내란을 수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이 나갔으니까 의료 내란이 수습될 것이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자꾸 따져서 좀 그거 합니다마는 의사협회 회장이 나갔기 때문에 의료 내란이 수습될 기회가 생겼다. 그거는 원인 결과가 전혀 잘 안 맞는 겁니다. 수미일관이 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전부가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정부는 조속히 의사협회와 타협해서 의사협회가 타협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은 의사협회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가 짧은 문장이지만 홍준표 시장의 말이 전후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겁니다. 국민 건강을 인질로 계속되는 의료 대란을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종식시키려면 여러분들 의사가 돌아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의사협회도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정부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도 강 건너 불보듯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대에 나서야 됩니다. 중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2025년 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채 양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 시장의 정치논병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자주 전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개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협회 회장 탄핵하고 의료사태 수습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고 그리고 의사협회하고 정부가 타협한다 해가지고 의료 대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당이 여러분들 중재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 확고하게 정해져 있고 전공의하고 이대생들의 입장에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그런 말을 올리더라도 숨이 일관해야 되는 거죠.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요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의 보수 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제를 지킬 그런 의지가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홍준표 시장은 지금까지 그런 굉장히 그래도 좀 반듯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이제 어쨌든 본인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많이 그리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어가 명확하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